마셔야지 이제 좀 잠이 와서 잠을 청하고 주로 몇심 주무세요 편견적으로 뭐 대중이 없는데요 그 새벽 늦게 굉장히 자는 편이에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어떤 미운 남성들이 왜 그래 이게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김민종 씨하고 술을 같이 한번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는 친구이자 동료이면서도 또 저한테는 또 이제 뭐 직장으로 따지면 선배이기도 한 분인데 그분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 이래가지고 그냥 아 뭐 요즘 맥주 3캔 정도 안 먹으면 잠도 안 오고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덥석 안 와요 그렇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러더니 자기는 정말 자기는 또 그렇대요 그러면서 막 새벽에 이렇게 혼자서 맥주 3캔 먹고 혼자 있다가 아 내가 앞으로 20분 안에 지금 전화 오는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한다 막 이런 정도까지 그게 새벽 한 몇 시쯤이 기억나요 몇 시쯤이 기억나요 몇 시쯤이 기억나요 한 새벽 2시 정도까지도 뭐 그렇게 다 아는 거죠 아 그럼 그런 스타들이 전화 걸 데가 없어요? 아니면 저 근데 이제 그런 거랑은 또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공영진 씨도 계시고 뭐 박중 선배님도 계시고 뭐 김승호 씨 주신모 씨 한재석 씨 뭐 주변에 많지만 그 친구들이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정 씨랑 저도 만약에 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러고 있을 때 서로 통화를 한다고 해도 그때 보고 싶지는 않은 너도 그러고 있니 나도 그러고 있다 이럴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김민정 씨가 너무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차고 있는데 이렇게 염주를 저의 손에 이렇게 딱 채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염주예요 굉장히 그 예 김민정 씨가 차고 삭 껴안으면서 야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잘 이겨내자 서로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나도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외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초조하다고 할까 나이 든 것에 대해서 또 후배 배우들은 또 좁고 싱싱한 외향이 배우들이 막 올라오고 아 작게 웃을 거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아무리 알려줘 그 결혼 얘기 나오면 웃으면 되고 그리고 뭐죠 여러분 뭐 이런 노래인데요. 뭐 젊음을 잃어가고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고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아쉬움 있나요? 좋았던 것이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어떤 그 더 좋은 것을 갖기 전에 버려야만 하는 것들 꼭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그냥 아쉬움. 그러면 장동건 씨가 누구한테 망신을 당하거나 장동건 씨의 굴욕의 순간이 정말 이런 경우에 창피했다라고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배우가 되어서도 좋고 뭐. 뭐 그런 적은 제가 물 좀 마시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참 아무것도 아니군요. 왜냐하면 장동건 씨도 목이 말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동창으로 연결되는 친구들이 많고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잘생기셔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싸움으로. 그건 아니고요. 인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여고 학생들하고 같은 버스 정류장을 타요. 옆에 여고 학생들은 이제 저 남학생이 장동건 남학생이 참 멋있다라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요. 동네에서 유명했으니까. 못 듣겠다 이거. 하지 말까요? 아니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항상 버스를 타면 이제 그 여고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남학교 학생들이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데가 이렇게 골목을 지나서 찾기를 딱 돌아 나오면 여기가 바로 딱 정류장이거든요. 그러면 돌아 나오기 전에 여기 이렇게 제과점에 하나 있어서 이렇게 진열장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돌아 나오기 전에 진열장에서 이제 체크를 좀 하고. 안에 여학생들이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돌아 나가면 이제 뭐 여학생들이 좀 웅성웅성 거리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하루는 그때 이제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버스를 이제 타는데 그때 겨울이어서 이제 길이 좀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뎠서 미끄러졌는데 가방이. 바람만 안 돼서요. 그런데 가방이 엎어지면서 거기에 그 김치병이 깨지면서. 그 말. 그 말은 항상 우수해져진. 제가 자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제 다 매무새를 가다듬고 돌았는데 이렇게 넘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넘어졌나요. 아니 뭐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하다가 넘어졌는데 김치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 책 이렇게 주섬주섬 담고 이제 그런데 그게 정말 평생에 안 잊혀지요. 지금까지도 안 잊혀지는. 아니 상상만 해봐도 재밌네요 정말. 장동훈 씨가 오늘 부탁인데 이렇게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요. 지금 굉장히 오래 들었거든요. 잘생긴 거 멋있었는데 넘어졌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걸.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거 여성관을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소리 짖으신 저분들은 마음 잡숫고 오신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요. 성인 돼서 사귀어본 여자친구 애인이 몇 명 계세요? 잘 물어봤죠? 물을 잠깐 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남들 듣기 좋으라고 성인의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성인이 된 이후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나이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진지한 만남이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교제를 하는 경우가 한두 번 되신다. 그리고 데이트 한 적은 그런 가벼운 데이트는 수차례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외향을 볼 때 왜 보통 눈, 코, 입, 가슴. 저도 참 죄송합니다. 강동원 씨는 어디를 제일 처음 보게 되나요? 어디를 외향만 따지면. 뭐 어디를 보세요? 다음 게스트 섭외 괜찮으시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니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목, 발목이 좀 예쁜 여자분. 지금 여러분 다 왜 이러시죠? 손목, 발목이 예쁜 여자분.